자동 육아휴직제입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육아휴직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출산휴가 외에는 정말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아마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출산휴가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 눈치 보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 따지랴 이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력 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다녀온 뒤에 별도로 나는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를 쓰지 않는 한 그냥 육아휴직을 쓰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방안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랑 목적만 보면 참 이거 환영할 일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탁사행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왜 안 쓰냐. 이거 왜 불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입니다. 가정에서 소득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또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OECD 기준을 보면 2022년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 소득 대체율이 44.6%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육아휴직으로 받은 금액이 기돈 소득의 절반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득이 뚝 떨어지게 되면 아이 기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하면 그 비용은 그럼 누가 될 거냐.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정부가 그 비용을 다 보존해 준다고 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예산이 될 것 아니겠느냐. 기업이 만약에 그걸 부담하게 된다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셋째,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동시장 양극화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에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해도 별 문제 없이 그냥 바로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 자영업자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노동시장에 큰 격차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불만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1만 명이 모여 있으면 1만 명이 1만 가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정책이 참 어려운 거죠. 그 사연을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분들 얘기를 충분히 수용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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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